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저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들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고 이 말씀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기 이전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평지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설교를 한 번만 하셨겠어요? 여러 번 하셨겠죠? 산위에서도 하셨고 평지에서도 하셨고 그리고 대상들에 따라서 그들이 또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국 요즘 읽고 계시죠 출애국 보시면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 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신해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권위 있고 위대하신 분이 오셔서 마태복음에는 산에 오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위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보다 더 revised version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산상순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평지설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건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똑같은 원리가 여기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못 알아들을까 봐 이때까지 십계명과 그거를 해설한 내용들을 바리세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지키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산상순과 평지설교 또 그 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십계명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상순의 내용이나 평지설교는 보면 볼수록 아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서 좀 보려고 하고요 일단 2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듣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권위 자체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과 틀렸죠 그들은 누구누구 위대한 라비가 이렇게 말씀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말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느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루느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삶의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 전체 내용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뭔지 모를까 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마다 이게 사랑이야 저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각자 있거든요 뭐 이 정도 하면 사랑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를까 봐 우리 기준으로 거기서 끝낼까 봐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접하면 또 하나의 어떤 지켜야 할 규례들로 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했나?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규례들로 보는 것인데 물론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지키는 방법이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면서 이 사랑의 범위와 능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분이 더 편협해지고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심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분의 뜻과 이분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깨닫는 내용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깊어지고 깨달은 것만큼 사실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늘 사모해야 되고 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사상을 받은 대로 우리는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주님께서 내가 이루느니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 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먼저 다 하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그거를 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이신데 주님께서 먼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향하여 아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나타나는 삶이 이 평지설교나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다 버렸고 또 원수들은 이미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리세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또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계획에 주님께서 전적으로 아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그렇죠? 가끔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삶 자체가 바로 원수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황금유리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나도 이렇게 대우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복음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이게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8절의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36절에 주님께서 또 반복하시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너희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와 같이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참 힘든데 원수까지 한다? 이건 누가 해? 그러니까 대부분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건 그냥 성경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으로는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은혜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냥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항상 나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맞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주님께서 나도 그렇게 여기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군요 인내하셨군요 그거에 이제 깨달아지면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랑의 영역이 아 이 정도를 말하는 거구나 내가 이해하는 사랑 그거를 아는 것이죠 주님은 그냥 처음부터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제자를 불러놓고 처음부터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와 같이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게 아 이거는 주님께서 몰랐던 내용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 이제 출애국기 다 읽으면 이제 레위기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이제 거룩에 대한 책인데 거룩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이 이제 19장이거든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우와 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율법에서부터 주어진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이 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 주변에 참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며 악으로 선을 갚으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이죠 새벽이라서 제가 우리에게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지 그런데 선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위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아이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거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도 비로소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는 늘 주님과 소통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다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곧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빼앗는 자 나의 것을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속옷도 내어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원수를 또는 나를 빗박하거나 나를 강탈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요 저 영혼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생이 시작할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들도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기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의 의미가 와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주의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엘리트 수준의 어떤 나는 정말 내 삶을 절제하고 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그걸 다 깨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했는지를 아는 만큼 대접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한 달 후 1년 후 더 크게 알아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하는 만큼 우리는 만나게 되고 만나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 32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수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착한 양심이 있고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라 저는 그냥 나랑 좀 맞는 사람 나한테 좀 마음 주고 나도 마음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랑하고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맞긴 맞는데 안 맞죠 이거는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기 자식 좋아하고요 죄인들도 자기가 마음 두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것도 있고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순전히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의 사랑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도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냐 기본적인 수준만큼도 너희가 너희가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황금류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적용하다 이 정도 나한테 그래 나도 쿨해 나도 그 게임 할 줄 알아 I can play that game 이 정도 해 나도 당신에게 이 정도 수준만 하면 되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의 수준은 죄인들도 하는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죄사함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죠 경험 안에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그거를 이제 알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돌아오겠지 계산적이잖아요 그거는 죄인들도 다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뿌리는 뭐냐면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어떤 죄인들도 옵션으로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좀 배려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는 나의 삶 전체가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굉장히 재미있어요 전부 죄인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그냥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죄인들도 이 정도 한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거는 자기가 없는 사람의 어떤 반응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나는 없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양식 하늘에 속한 자 가치관도 바뀌고 뭐가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바뀌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고 태도도 바뀌었고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리니 주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이지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한테서 태어나는 거지만 우리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은 계속 부모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점점점점 닮아가는 거잖아요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하루가 지나고 똑같이 같은 태양 아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비가 올 때는 같이 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합니다 덥석 받은 게 우리가 영접한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제자가 되고 나 좀 따라다니다가 이제 뭐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내가 사실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너희들 제자 삼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지 뭔지 뭘 알아요 처음부터 선포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깊이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실천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이거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와 별개로 그냥 이 내용만 딱 보면은 어? 난 비판 받기 싫은데 그래서 비판 안 해야지 어? 나 정죄 받기 싫은데 그래서 정죄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셨다면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나를 알고 주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데 정말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정말 지옥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이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벌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잇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다 극복하시고 그것도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셨다 도대체 도대체 이건 뭔가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뭘 비판을 해요 그죠 그런데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두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은 같지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먼저 승리하시고 동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들 때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마음 들 때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넘어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지킬 수 있는데 너는 왜 안 돼?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이전에 비판해야 될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보이는 것이죠 저분도 주님을 만나야 될 흥미를 어기심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나도 그런 변화를 누렸는데 같이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깊지 못하면 그냥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렸어요? 어떻게 해서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가 사도다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사도야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어 이걸 자꾸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해요 다른 사도보다는 좀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드 전서에 보면 사도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이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연도별로 서신들을 쫙 펼쳐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는 자야 그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제일 깊이 경험하는 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기에 사랑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마지막까지도 고백되어 주죠 나의 달려갈 길 볕대를 향하여 그 사랑의 깊이와 능력을 알기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닮아가고 있고요 그 삶의 모습은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주라 비판하지 않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삶 비판하지 않는 삶 정죄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이죠 나누는 삶 주라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모든 화살 방향이 나를 향해서 오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정받는 어떤 거 뭔가 그래도 나한테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 느낌이 있고 나 내가 잘 되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아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랑이었구나 베푸는 사랑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삶을 사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주라가 되는 거죠 주라 받으라 예전에는 매력적인 단어였는데 이제는 주라 그게 주님의 사랑의 의미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 근데 나눠줄 때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여기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와닿지가 않죠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봄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뇌를 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돼질하여 주는 그 뇌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번역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원래의 의미는 이게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아까 세 번역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을 배려할 것이다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다 나누는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우리가 변화될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지설교나 산상수원의 모든 내용들 우리가 신앙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훈련은 도대체 어디서 받나 공동체에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훈련은 공동체에서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그 고백 가운데 공동체를 잠깐 떠나면 마치 뭔가를 채움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혼자 해결해가지고 다시 공동체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 용납, 받아들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해결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숙제가 잠깐 미뤄질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정말 나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안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함께 변화되어 갈 그 놀라운 모습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성에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인데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는 부딪혀보고 당해볼 때 아는 것이거든요 혼자 홀로 떨어져서 관계성 없이 나는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의 신앙 인격적인 부분들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금 다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감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고 관계 맺을 때에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동시에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파도 생기고요 서로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상한 긴장관계가 있고요 나중에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먼저 가서 손점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사랑을 실천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의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 진실한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머무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 분 한 분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잠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는 선교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사로잡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이 사랑에 흠뻑 잠겨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랑은 주님께서 신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수혜자로 이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사랑의 범위만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 또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는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김태 ADHD